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위법성 총론 파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로마적원 개별 위법성 조각사유의 체계적 이해 형법 총론칙상 인정되는 위법성 조각사유 가운데 정당방해, 긴급비난, 자구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행위 등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형법이 제280조에 특별히 정당행위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는 이유는 형법지 20조에 사회상규 위비되지 않느냐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비중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상규 위비되지 않느냐 사회상규 분류된 행위인가 형법지 20조 내에 다른 두 가지 정당행위와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아가 정당방해, 긴급비난, 자구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견해가에 지도하지 않다 1번의 학설에 대도 양가를 보내 형법지 20조 내에 포괄적 위법성 조각사유의 사회상규 분류된 행위는 정당행위나 긴급비난 등과는 달리 독립된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인 원조 형법지 20조 내에 의한 법령에 의한 행위와 업무로 인한 행위로 포괄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행위와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사회상규 분류라는 요건에 의해 통제되어야 정당행위가 된다 양가로 2번의 제7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사회상규 분류된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비난 등과는 독립된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라는 점유는 1설과 동일하지만 1설과 달리 형법지 20조 내에 의한 사회상규 분류된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와 업무로 인한 행위를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3자가 각각 독자적인 행위를 가진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상규 분류된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및 업무로 인한 행위 그리고 그 밖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병렬적이고 독자적인 위법성 조각사유가 된다 284페이지 양가로 3번의 포괄적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설 사회상규 분류된 행위가 모든 개별 위법성 조각사유를 포괄하는 일반적 근본적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 따르면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방위, 긴급비난, 자고행위, 위법성, 피해자의 성낙 등도 사회상규 분류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매하여 정당화된다 2번의 팔레이트도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미루지 않아야 하는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동그란 위법의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동그란 위법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동그란 임법 보호이익과 친민이익의 법익균형성 동그란 위법의 긴급성 동그란 위법의 보충성이라는 5가지 요건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얘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인정 요건으로도 인정하고 있다 얘는 형법 제20조의 공령에 의한 행위와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도 위의 사회상규 분류된 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사회상규 분류된 행위를 형법 제20조 내에서 다른 두 가지 구성 위법성 조각 사유의 상위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개별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방위, 긴급비난, 자고행위 등의 경우 요구되는 요건이 상당한 이유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라는 사회적 평가의 토대 위에서 이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피해자의 승낙의 경험이든 승낙이 상상되게 되지 않느냐에 한다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대법원은 사회상규 분류된 행위를 포괄적 위법성 조각 사유로 파악하면서 형법성 모든 개별 위법성 조각 사유의 상위 기준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법원의 태도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사회상규 분류된 행위는 법령위원회의 업무, 정당방위, 긴급비난, 자고행위 피해를 해서나 등이 있습니다 285페이지 결론 결론은 항상 글씨님 본인의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형법정책이 경쟁된 위법성 조각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때 사회상규 분류된 행위에 의해의 의미에 대해서는 당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동그라미에서 형법제 20조의 문헌상 사회상규 분류된 행위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위법성 조각 사유이면서 형법제 20조 내에 있는 다른 정당 행위의 유형에 의해서 원리로 있기는 한다 형법제 20조의 문헌상 법령위원회의 한 행위와 법무로 인한 행위는 그 자체로 아무런 실질적 정당화 요건을 묘사하고 있지 못하겠답니다 동그라미 2번 사회상규 분류된 행위는 어떠한 행위가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못할 경우에 최종적 보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정당 방위나 긴급 비난 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 사회상규 분류된 행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나 다수학설의 태도와 같이 사회상규 분류된 행위를 포괄적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면서 형법제 20조 이외에 모든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규제적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대법원은 사회상규 분류된 행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정당 방위나 긴급 비난, 자고 행위의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 개념의 해석의 등거점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성낙과 관련해서는 행위자의 행위에 사회상규 대선이 있으며 피해자의 성낙이 존재하여도 위법성이 조각시키지 않는 결론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상규에 대한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위법성을 위한 소극적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을 근거지우는 적극적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위법성 조각 사유의 관계에서 기별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조건이 충족됨에도 다시 그 행위의 사회상규 대선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결국 사회상규를 위법성 조각 사유의 조각을 부정하는 기준을 즉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라는 고도의 추상적 개념을 일반 조항처럼 활용하는 것은 법 적용의 자의성을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게 될 위험성이 생긴다 사회상규 조항은 일본 형법학계에서 주간주의 형법 이론의 대표적인 학제인 마키노 A.H.가 실질적 위법성 이론의 조식적으로 삼은 사회상규 공소상속 개념을 1905년 가인 길경로가 우리나라의 수입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 이 개념은 20채기초 조형법정기의 자유보장적 개념을 최선시킨다는 의미로 일본 학계에서 직접 거부되었고 1930년대에서 40년대 사이에 독일 나치시대의 매치고 등이 국민의 건전한 도의가 중심으로 삼은 적극적 실질적 위법성 이론과도 서상적으로 마땅하겠다 이러한 문란을 볼 때 사회상규가 286페이지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근거지음을 적극적 실질적 위법성 이론의 중심축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유토롭게 하는 역기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사회상규의 이러한 기념은 위법성 조각 사회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동 추상적 기준을 통해 위법성 조각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결국 위법성 신사단계에서 범죄의 외락을 넓히는 것이 태므로 유추금지원칙에 반한다 위법성 조각 사회를 다시 제한하는 일도 조형법정주의를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으려면 위법적으로 사회상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위법성 조각 사회를 법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상규 조항이 형법전에 남아있는 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소극적 실질적 위법성 조각 사회라는 순기력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제한적인 범인에 의상은 허락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의해서는 사회상규 조항을 포괄적 위법성 조각 사회로 파악하는 태도를 벗어나야 한다 정당방위나 긴급비난 또는 피해자의 승낙 등을 유명함에 있어서 사회윤리적으로 채색되어 있는 고등수상적인 기준인 사회상규 조항을 동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위법성 총론 파트가 끝나고 위법성 강론인 정당방위부터 볼텐데 이건 잠깐 쉬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